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지방도로는 중앙도로와는 다르게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곳곳에 파손되거나 갈라진 도로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보수를 한 적이 있는 곳은 그나마도 엉성해 문제는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전북대학교 구정문 도로로 현재 보수공사가 한창인 상황입니다. 전북대학교 앞 도로는 최근 도시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말까지 60억 원을 들여 중앙도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같은 전주시내 팔복동 지역의 한 도로의 모습입니다. 군데군데 포트홀이라 불리는 도로 파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포장이 엉성하게 되어 있어 군데군데 도로의 노후와도 심하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많은 입장입니다. 실제 이렇게 파손된 도로는 미관 쪽으로 보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제 차량 운행 시 사고가 날 위험도 높은 편입니다. 전주시 도로가 관계자는 실제 팔복동 지역이 공단 지역이라 대형 트럭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예산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보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속히 전주시의 보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을 이끌어가 차세대 청년 농업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머지않아 지방소멸이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이 위기를 현장의 농민과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 농업인력 육성 2차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인력이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삼락농정을 표방하고 있으나 도내에서는 젊은 농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농업인을 양성하는 학교와 농업지원책을 펴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농업을 전공한 젊은 인력들이 농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1990년도 10.9%였던 전라북도 청년 농업경영주 분포 비율이 2014년에는 10분의 1도 안 되는 0.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 다양한 인력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 후 후계자 부족 문제가 전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농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27일 미래 농업인력의 육성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북 농업인력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차원의 청년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취농 준비에 있어 조건정비 지원 확대 및 신규 취농 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실천적 연수기회 제공 농업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농업계 고등학교 대학생의 신규 취농 촉진 대책이 검토됐습니다. 한편 전북도가 도차원의 청년 농업인력 확대 대책 마련을 통한 청년 인력의 농가 재효입이 가능할지는 교육과 지자체의 소통 여부에 따라 판가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4일 전라북도 지역특구발전협의회를 갖고 추가 지역특구 지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16곳의 지역특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9곳의 신규특구 발굴지가 제한됐지만 운영성과 저조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운영 중인 16곳의 지역특구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도 추가특구 지정이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특구 중 일부는 운영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향상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해 이름뿐인 특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특구의 경우 규제특례 외에는 이렇다 할 세제 지원이 없어 기반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24일 전라북도 지역특구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발대식을 갖고 신규특구 추가 지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군산의 근대역사문화특구 등 총 9곳 특구가 신규 발굴지로 제한됐습니다. 한편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지역특구 지정사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일단 신규특구를 확보하고 보자는 시기에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제3산업단지에 기술선도형 강소기업들의 입단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4일 3개 업체와 투자협약식을 가졌으며 이에 따른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제3산업단지에 기술선도형 강소기업들의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24일 익산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하영종합상사 등 3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67억 원의 투자와 6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 미원상사 등 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일본 합작기업인 HS푸드 등 5개 기업과는 분양계약을 체결해 2,040억 원의 투자와 72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날 정원율 익산시장은 투자를 결정한 3개 업체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투자여건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농산물관리제도, 이른바 GAP 인증제도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GAP 제도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GAP 인지도 확산 교육, GAP 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 지원 및 판로 확대 등 3개 분야 5개 세부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또한 GAP 인증제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낮추고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써 안전농산물 공급 기반 구축에도 적극 나섭니다. 이외에도 안전먹거리 생산 공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한편 강원도 관계자는 GAP 인증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GAP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증면적 확대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4월부터 본격 실시하는 읍면동 복지 허브와 사업이 본래 취지와 동떨어져 추진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혹만 앞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4월 갑작스레 복지 허브와 사업이 실시되면서 사업 추진에 있어 보건부를 비롯한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 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와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 복지 공약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문제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팀을 배치해 복지 부족으로 인한 후진국형 사건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통합사례 관리사 등 전문 인력 배치 문제를 비롯한 인력 부족 담당 직원들의 육아 유직으로 인한 공석 발생 2017년 국비 지원의 불투명성 관련 기관과의 소통 부재 기준 인건비 등 수많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제대로 된 업무 분담은 기대할 수도 없고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직원 간의 불화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현장을 찾는 방문 간호사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혼자 현장을 방문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욕만 앞선 복지 허보와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과 관련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일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22일 군산실을 찾아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대응 방안 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당장의 해결책이 아닌 점차적인 문제 해결 및 도차원의 지원 방안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책의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2018년까지 전체 읍면동을 복지 허보와 할 계획이지만 그때까지 적정 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에 제공이 가능할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국 최대의 블루베리 주산지인 순창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지난 주말 이틀간에 걸쳐 블루베리 어울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순창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시민들과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도농 시스템을 창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의 대표 효자 장목인 블루베리의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순창군은 블루베리 어울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순창군 소득개발 시험포에서 열린 생산자와 관광객이 함께하는 블루베리 어울마당 축제는 4가지 마당을 테마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방문객들은 축제를 통해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블루베리의 다양한 가공품을 체험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전국 최대 블루베리 주산지를 자랑하는 순창군의 블루베리 수확량은 한 해 520톤이며 100억 원의 조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